영화 처음과 끝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. 작년에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만나는 장면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시나리오를 보니까 앞에 하고 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. 처음에 수지 씨가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이게 과연 잘 어울릴까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했었는데 주변에 김용화 감독도 형수님과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말은 된다라고 주변에서 용기를 내서 연기를 했습니다.